1. 성막이 지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일에 전두산님과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에 절을 하고 예배하였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들을 어겼어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지는 않으셨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다시 기도하였죠 자기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회복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그 외의 기구들을 만들 때 필요한 예물들을 가져와 달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은 기쁘게 각종 예물을 가져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호리아백의 지혜를 주셔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맡게 하셨어요 그 외에 솜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과 기구 만드는 일들을 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나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모세는 이제는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말하였어요 솜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덮는 덮개를 4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성막의 뼈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판들을 이어붙여서 만들었어요 성막은 방이 두 개였어요 방과 방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위쪽 방은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휘장 아래쪽 방은 성소라고 불렀어요 성막 입구에는 또 다른 휘장이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계가 있었어요 부살렐이 만들었어요 언약계 위에는 속재소가 있었어요 두 그룹이 날개를 위로 편 채로 두 얼굴을 마주하며 속재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두 천사처럼 생긴 것을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룹 그리고 여기를 속재소라고 부르고 원약계 안에는 식계명 두 돌판을 두었어요 나중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롬의 지팡이를 넣어 두었어요 성막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두는 상을 두었어요 솜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상에는 늘 열두 진설병이 있었어요 열두 떡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막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었어요 솜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등잔대는 일곱 가지가 있었고 가지마다 꽃받침과 꽃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등잔대에 불을 늘 켜두었어요 성막 위쪽에는 분양단이 있었어요 솜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웠어요 성막 바깥쪽 아래쪽에는 번제단이 있었어요 솜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솜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물두멍에 있는 물로 깨끗이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솜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뜰을 만들었어요 뜰은 휘장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뜰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뿐이었어요 솜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들을 만들었어요 모세는 아론과 대제사장이고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성막 문 앞에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씻기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옷들을 입히고 기름을 그들에게 발라서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였어요 성막과 모든 기구들이 완성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름의 모습으로 성막에 임하셨어요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기 백성들 사이에 거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고 또 기타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고 정말 그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성막에서 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 안에 거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 안에 거하여 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바깥의 나쁜 것들과 또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또 성전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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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